오늘은 인천부평역 북광장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인천에서도 상권이 제일 그래도 좋다라는 그런 위치에 속해 있는 건물이구요. 2017년도에 지어진 8층으로 구성된 이 건물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입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상당히 포근해져서 야외로 활동하기에 상당히 좋은 날씨 같습니다. 더불어서 저도 답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만 1년 내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건물은 원룸 건물입니다. 인천 부평역 북부에 위치해 있는 건물인데요. 인천에서는 가장 큰 상권 중에 하나가 이 부평역이구요. 이 인근에 굉장히 많은 번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구도심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과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교체하는 역세권이기도 하구요. 그 인근에는 상업지역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지역이구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건지가 그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매매 금액이 3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한 15억 정도 현재 들어가 있구요. 월세가 800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지 않으셔도 있는 보증금을 활용하셔서 이 건물을 매수하실 때 좀 더 유리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평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약 2분에서 한 3분 정도 이동을 하다 보시면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원룸 건물이 나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할 건물인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구요. 1층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입구로 형성이 되어 있구요. 각 호실은 2층부터 8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9층은 기계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1층 입구 모습인데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5개 호실로 구분이 되어 있구요. 전체 35개의 호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절반 정도가 전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약 15억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구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한 8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이 건물에 대한 매매 금액은 30억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금이 한 15억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고도 이 건물을 매수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대한 모습도 상당히 깔끔했구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천정에 스프링쿨러나 어떤 이런 안전시설들 소방안전 관련된 부분들부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모습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이런 복도 자체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대지 면적이 191.4제곱미터 약 5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평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구요. 건축 면적은 136.99제곱미터 약 41.4평 정도 됩니다. 건물에 대한 전체 면적은 996.6제곱미터 약 301.5평 정도 되구요. 이 건물은 지상 8층으로 지어진 건물이구요. 9층에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구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7대 이상 자주식으로 가능하구요. 그리고 승강기가 한 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각 층마다 호실이 5개가 구성이 되어있구요. 총 35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전세 보증금이 약 15억 정도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800정도 나오고 있구요.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의 매매 금액은 30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증금이 한 15억 정도 있기 때문에 굳이 대출을 받지 않고도 건물을 인수하신 다음에 월세를 받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향후에 만약에 자금의 여력이 있다면 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옵션이나 시설들도 연식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건물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깔끔하고 잘 정비가 되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천부평역 국광장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나름 상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상권에 위치한 건물이고 연식도 오래되지 않는 그런 건물이어서 수익을 꾸준하게 얻는 그런 용도로 투자를 하시거나 그런 건물을 찾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있는 건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건물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